박물관 박물관은 주로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대만의 고궁박물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과 같이 인류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박물관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고고학적 자료와 유물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은데요.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가슴뛰게 만드는 보물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세계에는 박물관이라고 하기엔 다소 엉뚱하고 이색적인 전시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일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고전적인 면도 있지만 재미있고 엉뚱하고 때로는 충격적이기도 한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만큼 일본에는 독특하고 별난 박물관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 시리즈 7번째 시간부터는 세 차례에 걸쳐 신선하고 특이한 전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일본의 이색 박물관 10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일본의 이색 박물관 중 단연 최고로 손꼽히는 곳은 바로 신 요코하마에 있는 라멘 박물관입니다. 다양한 음식으로 유명한 일본이지만 그 중에서도 라멘은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약 3만 2천 개에 달하는 라멘 가게가 있고 각 지역별로 맛을 내는 방법이나 면의 종류 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명물 라멘을 먹기 위해 일본 각지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있을 정도로 라멘의 진심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 요코하마에 있는 일본 전역의 유명 라멘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음식 테마 놀이공원인 라멘 박물관이 있습니다. 1994년 3월에 문을 연 신 요코하마 라멘 박물관은 일본 라멘을 테마로 하여 조성된 테마파크입니다. 신 요코하마 라멘 박물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권이 필요하며 성인 1인당 380엔입니다. 지하 2층에는 실제로 일본 전역의 유명 라멘을 먹을 수 있는 8, 9것의 라멘 점포가 영업 중인데요. 1958년 일본의 식품회사인 리신식품에서는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인스턴트 라멘인 치킨 라멘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치킨 라멘 출시를 기념하고자 라멘 박물관은 1958년 일본의 거리 풍경을 재현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에서 일본 각지를 대표하는 라멘을 맛볼 수 있는 큰 매력이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외딴 지역에 위치할 라멘집인 후카이도의 리시리 라멘 미라쿠나 후쿠오카에서 유명한 돈코츠라멘 등 다양한 라멘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지역 식문화에 따라 각가지 소스와 비법을 소개하는 전시 갤러리와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념품점이 있고 자신만의 라멘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마이 라멘 키친 체험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요코하마에는 또 다른 라멘 박물관이 있는데요. 바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간단한 한 끼를 제공하는 음식인 컵라면이 그 주인공입니다. 2011년 9월 요코하마 국제센터 옆에 세워진 컵라면 박물관은 일본 인스턴트 라멘의 창시자로 알려진 리신식품의 창립 회장인 안도 모모 후쿠를 기념하는 동시에 그가 발명한 인스턴트 라멘과 컵라면의 모든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입니다. 모던한 디자인의 새 건물인데다 1층부터 5층까지의 면적은 약 4,000평방미터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컵라면 박물관은 인스턴트 라멘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세세한 사파와 사진, 재현물 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층에 있는 마이 컵루들 팩토리에서는 자신만의 맞춤형 컵라면을 만들 수 있고 치킨 라면 팩토리에서는 직접 밀가루를 반죽해서 라면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모두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도 있어 인기 만점입니다. 도쿄에 위치한 큐피 마요네즈 박물관은 오로지 마요네즈만을 위한 곳입니다.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용기와 빨간 뚜껑으로 대표되는 큐피 마요네즈는 일본 가정의 부엌에서는 빠지지 않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일본에서는 조림, 볶음, 드레싱 등 다양한 요리의 마요네즈를 활용하는데요. 마요네즈에 대한 사랑이 유별난 일본에서도 가장 오래도록 사랑받는 제품이 바로 큐피 마요네즈라고 합니다. 1925년 처음으로 출시된 큐피 마요네즈는 좋은 품질의 오일에 오직 계란 노른자만 사용하여 맛이 진하고 고소한 마요네즈를 생산해왔고 닫힌 구조의 플라스틱 병을 사용해서 산화를 막고 오래도록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큐피 마요네즈 박물관은 2014년 6월 도쿄 생가와역 근처에 개관했습니다. 마요네즈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견학체험 투어가 있어 직접 배합한 소스를 샐러드에 뿌려 시식할 수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큐피 인형들의 환대를 받고 거대한 마요네즈 병 모양을 본뜬 구조물 앞에서 기념사진도 남길 수 있어 나이가 어린 관람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의 박물관 7번째 시간으로 일본의 라멘 박물관과 큐피 마요네즈 박물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